너의 실수가 뭔줄 알아? 나의 만났다니 자 갑니다 지금부터 고! 3만원 먹자 수연아 제발 자 일단 뭐 처음에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어 자 만천 만천 790이게 다 쓰라고 하셨거든? 설마 안 나오겠어 크리스탈 보물 괜찮아 지금까지 못 뽑을시 여러분들 저 5시까지 오늘 방송해야 됩니다 만약에 뽑으면 3만원이예요 아 씨 다 필요없어 이런거 뭐 마그네틱 비타? 이런거 전부 다 필요없습니다 저에게는 한나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크리스탈 보물 A급도 좋으니까 크리스탈 보물 나와야되요 무조건 무조건 제발 절대로 안뜨쥬 5시가 눈앞이라니 그러지마 응원해졌나 아니 보유효과 보물 3개인데 무슨 뭔데 이거 보유효과 보물 3개나 떴는데 나이스 얼척이 없네 12개 뽑아야되요 12개 아니 보유효과는 뭔 나 놀리냐? 그만 놀려 그만 놀려 뭐야 몇개 날라갔어 지금 크리스탈 보물 벌써 지금 1600개 썼거든요 여러분들 히스 피스 나이스 11개나맞죠 풍선이 여기서 나와버리네 내 본계정에서 풍선 뽑아야되는데 여기서 나와버리네 음? 허허 먹방도 하라구요? 오판니 12개는 좀 너무한거 같애 날 믿어? 아 우리 쿠키런 업데타지야 고맙다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거야 현실적으로 뭐야 이거 왜이렇게 안돼 죽어졌나? 우퍼님 11개로 줄여준다고요 우퍼님? 크보 5개 이상만 뜨면 만원 후원한다? 목표 바꿨다 5개만 뽑자 박제 나이스 당황 하아 당황 여! 봐! 잠깐만 뭐야 이거 뭐 동현아 너 실수 좀 제대로 해버린거 같은데 동현아 넌 오늘도 동현좌가 되는구나 실수 제대로 해버리네 우리 동현이가 자 이제 여러분들 7개만 뽑으면 됩니다 7개만 뽑으면 동현이 만원 플러스 우퍼님 3만원까지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지금 현재 남은 크리스탈 7200개거든 나는 그래도 가능성 있다고 봐 얘들아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뒤지게 안 나오네 짜증나게 뭐야 이런거 말고 아무튼 비타랑 머핀이야 짜증나게 야 대구 10수 터져 적당히 야 그만해라 미쳤냐 좋은거 나오게 해 좋은말로 할 때 왜케 안나오냐 자 6천개 남았는데 동현아 너는 실수해버린거야 동현아 만원은 확정입니다 제발 아아 아아 아주그냥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어 페이스 자아 자명중 하나 나왔습니다 동현아 5개를 뽑아버렸네 어쩌면 좋을까 동현이 형 존나 불쌍하다고? 어쩔 수 없어요 저런 말을 꺼낸게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아 크리스탈 검 또 떴어요 이 와중에 여러분들 다섯개만 뽑으면 된다 야 5천오백개 남았거든? 천 백개당 하나 못 뽑을까? 크리스탈? 나이스 가능하냐구요? 자 여러분들 쭉쭉 한번 가봅시다 우퍼님 내가 보기엔 살짝 손톱 물어 뜯을거 같애 좀 약간 이제 어? 생각보다 잘 뜨는데 이러면서 어? 생각보다 잘 뜨는데 이러면서 음 아아 야 진짜 희망 보여 얘들아 4개만 뽑으면 됩니다 남은 크리스탈 개수가 지금 4,600개인데 4개 4,600개에 4개면 거의 한 1,200개? 써도 돼 어 야 이거 진짜 가능성 있겠는데 이거 잠깐만 야 오늘 일 한번 내보자 야 자 여러분 4,200개 아유 가능성 있어 진짜로 킹능성 제발 아 대부형님들 진짜 조금만 힘좀 더 주세요 수연이 진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진짜 오늘 5시까지 방송하면 나 오늘 죽어버릴거 같애 어 나 진짜 오늘 힘들어 나 진짜 오늘 서로 해피엔딩 가자 어 나 진짜 제발 아 조금만 진짜 조금만 나한테 힘을 조금만 실어주세요 3,800개 남았습니다 제발요 아 진짜 나 안돼 오늘 나 죽어버려요 나 진짜 이러다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아 토르망치 말고 망치로 깨부시기 전에 형님들 제발 3,500개 남았습니다 진짜 형님들 보인다 보여 야 이거 가자 얘들아 3개 남았다 3개 3,357개 데브시스터즈 형님들 나 진짜 오늘 만약에 11개 뜨게 해준다 진짜 형님들 다시는 욕 안할게요 아 우리 데브 씹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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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우리 데브 형님들 진짜로 나 항상 응원할게 앞으로 절할게 진짜로 나 오늘 진짜 서로 해피엔딩으로 가자 나 진짜 오늘 3만원 이거 꼭 필요하거든 나 오늘 이거 3만원 못 받는다 막말로 거의 죽어버린다는 마인드에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부탁할게요 형님들 진짜로 고 제발 오 좋아 야 오늘 1렉했다 사파이어 얘들아 1렉했다 응 무효 아니야 사파이어 보여줬어 가자 자 여러분들 남은 크리스탈이 지금 3,100개 남았습니다 가자 가자 제발 가자 아 아 제발 설마 근데 2개 안 나오겠냐 얘들아? 자 지금 현재 남은 크리스탈 2,493개 2개만 나오면 돼요 진짜로 A급 그거 하면 좋은데 A급이라도 괜찮으니까 2개만 뜨면 돼 무조건 2개만 2개 남았 왔다 남은 크리스탈이 2,277개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하나 이 하나에 현이가 웃느냐 웃지 않느냐가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남자야 그게 바로 형이지 제발 한 개 남았어 한 개 여기 숨에 최풍선 리뷰나 하세요 자 7시까지 아이고 스포킹 보이님께서 천원을 원하지 그냥 천원을 원하지 그냥 아이고 스포킹 보이님께서 천원을 원하지 하아 하아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진짜 데브 형님들 나 형님들 앞으로 다시는 욕 안할게요 진짜로 난 데브 시스터즈 욕 다시는 안할 거야 얘들아 얼마나 좋은 회사야 복지도 좋은 회사 쿠키런을 만들어주느라 고생한 개발진들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 진짜 데브가 있기에 현이가 있는 거야 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사실 데브가 있기에 현이 수현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저는 앞으로 데브 시스터즈 욕 절대 안하겠습니다 승리님도 항상 응원합니다 데브 시스터즈 화이팅 승리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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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님도